자 다음은 삼성생명 삼생 신상품 5월달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. 그 다음에 동양가 라이나 이렇게 해서 6개 보험회사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.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삼생이에요. 삼생같은 경우 일단은 어린이나 다드림 플러스 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상급종합 종합 질병과 제 5월 13일부터 최대 250만원 탑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버이날 효도선물로 무릎 7천만원까지 4월달 되는게 또 연장되지 않았을까. 어깨 누적도 7천까지에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입이 안된다는거. 자 삼성 다드림 플러스 건강보험 주보험 하나로 질병 제 35종 만기 시에는 100%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가격 경쟁 2종 실소금형으로 보험료가 인하가 됐고 1종 고급형 대비 최대 51% 저렴하다. 그리고 나머지 0세부터 40세까지 20년나 10년반기 30년 40년으로 선택이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주범도 고액암, 일반암, 응급환자, 담보 여러개 넣으셔서 3대 진단비 끝판왕 같이 넣으셔도 매우 베리굿이다.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인기있는 최대 가입 플랜이에요. 그래서 고급형 주계약 2천, 20년나 30세 만기로 네 일단은 보험료 대비 가입이 가능하구요. 네 그 밑에 보시면 실속 방구자 그래서 실속형 주계약 20년나 30세 만기로 이 모든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더 착한 종신으로 상속 문제도 완벽하게 아파트 한재만 있어도 상속 당연히 재산이죠. 4년 이후에 60% 상속대 더 낸다.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담을 많이 찍었죠. 상속세는 재산 증가에 비례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1억 미만, 5억 미만, 10억 미만, 30억 미만 이런 식으로 누진공제에서 일단은 재산세를 납입을 해야 된다. 더 착한 종신으로 상속 문제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구요. 나머지는 뭐 지금 더 착한 종신 보험 안전벨트 뭐 사인가족, 평균수명 뭐 이런거는 큰 의미가 없구요. 질병후장에도 60세까지 6천이 가입이 되죠. 6천. 네 그리고 업계 안도는 7천까지 일반심사도 6천, 간편심사는 4천만원까지 경쟁사 대비 보험료도 반값이에요. 그래서 타사 대비 매우 반값이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. 상급종합병원 질병재해수수료 비 250만원까지 그래서 질병재해수수료 비는 최대 140 종합병원 질병은 150 상급종합 질병재해수수료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질병재해수수료 비 40만원 백내장 대정류 제외가 100만원 질병재해수수료 비가 10만원 질병재해수수료 비 100내장 대정류 제외까지 합산해서 250까지 이 전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40세 50세 기준으로도 4만원 4만원 뭐 8천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. 그리고 다모와 건강보험에서도 한쪽 무릎 최대 3,110만원까지 한쪽 무릎은 최대 4,160만원까지 그리고 질병우장애 3%부터 100% 최대 1,600만원 중증 무릎연골 500만원 중증 무릎연골 손상비 특정 주기세포가 500만원 그리고 슬관절 인공관절이 900만원 슬관절 치환술 구별가 100만원 질병재해수수료 비가 500만원 그리고 또 관절염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암으로 생애 보장이죠. 그래서 5년, 7년도 가능하고 암생활비도 65% 확대가 됐고 자궁, 전립선, 보험료 환급까지 장기납에 더 유리한 상품이고 최대한도 6억이죠. 단일권으로 300씩도 가입이 되고 연금 선지급형, 노후자금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헬스케어 서비스로 인해서 일단은 의료서비스를 빨리 받고자 하신다면 신안이 대박이라는 겁니다. 납입기간 중에 100% 보장 맞죠? 암치료, 완납 후에 암진단비 기계약이 50% 생활비 65% 암에 안걸리다 할지라도 완납 시점에서 105%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보험료는 좀 비싸죠? 자 삼성치아보험 똑같습니다. 이번 달과 크라운, 인내, 온내, 복합매지 다 똑같아요. 재식님, 다 똑같습니다. 만기까지 생존 시에는 100만원 나온다. 실속형, 표준형 이렇게 가입이 되죠? 그래서 여유가 되신 분들은 표준형으로 준비하시면 정말 쏠쏠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임플란트는 따로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 50, 따로 20세, 30세, 40세, 50세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. 프리미엄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그거 말고도 보험기간 90세에서 95세까지 5년, 7년 시점에 환급률도 업이 되고요. 경영인 정기 5년에 80.1%, 89.5%까지 7년에 97%까지 간편한 정기보험도 일단 5년 86.6% 가입이 되고 경영인 정기도 금리 연동형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같이 비교해서 올려드렸습니다. 경영인 정기 그래서 일반, 간편, 무진단, 최대 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와 이런 거 좀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